동서대학교 동서뉴스 동서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아침 저녁으로 사뭇 차가워진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가 되면 늘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와 기침을 예방해주는 생강차 한잔 어떠신가요? 학술제와 체육대회 스케치 영상을 마지막으로 동서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 수 있다면 많은 하늘을 달려 막히들에게 당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셔진대도 너무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나라 두 달이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가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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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